아 맞다 여기 지금은 아 이거 뺏어야 돼 쏘리 앤더슨 쏘리 앤더슨 스캠한다 스캠한다 오케이 스캠한다 스캠 핵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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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덕! 털덕! 하이브 스피드! 아이씨! 털덕! 쟤는 안되네? 나와! 나와! 하이 스피드! 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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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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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이게alin이야! 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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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털덕! 털덕! 어디로 가야됐지? 저희로 가야됐나? 저희로 가야됐나? 저희로 가야됐나? 아이고 뜨거워! 아니야 임마 팡! 아니 급할수록 돌아가 안중 mr. anderson anderson's log 3 4 2 the fold weapon's power source is called the army اص doesn't look like they perfected the casing 히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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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의 다왔지!? 오케이 오케이 뜨아 질 없지만 파일럿 헬멧 하나 먹어주고요 마. 타. 타. 톱 톱 장난도 못 치겠구만 뭐 해야 되는데 톱 누구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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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흐음 여기 내려가야 되나? 너무 뜨거워 보이는데? 아니 여길 들어가라고? 아 이렇게 아 아 아 이렇게 짝 짝 짝 짝 짝 오케이 으하 도착 도착 마시타 야 엔더슨 이거 다 뜯고 내려가는데 완전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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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엔더슨 고인물 이었는데 응 어 어 짝 짝 정더스는 어떻게 하다가 올린거야? 시간을 돌려 그냥 시간 난 진짜 고장났어 일어던 사이? 급직하게 시간 바꾸려다가 시공폭풍속으로 시공폭풍이 한국 배遊戲 지금 배고파 나 지금 배고픔 전화인 것 같아 지금 10시네 10시 안되죠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과거 바뀌었나 혹시 바뀌었나 이러면서 막 어영부영 하다가 그때도 이기 모범을 파죠 설마 내가 시야장에서 과거 바뀐 거 아닌가 하면서 불안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왜 내려갔지? 왜 내려갔지 이러면서 응 감사합니다 3천원 보험 감사하구요 선발 2천원 보험 감사합니다 아 지금 근데 어 진짜 벌렁해 주니까 나도 이제 영어를 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좋네 번역 감사합니다 아 지금 그 꽃피는 밤님이 계속 그 대사들 번역해주고 있는데 응 나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띄엄띄엄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봐주면 응 이 영어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 어 뭐야 이 시키 이 시키 이것이 바로 이곳이 트리 오브 세이비어가 만들어진 그곳이구만 으아야야야야 이 녀석들 운영을 어떻게 하는거야 IMC 미래는 없다 지금 폴드 웨폰 어 IMC 이게 폴드 웨폰이라고 접는 웨폰 이거 척추를 반대로 접어주면 할 때 어 척추를 반대로 접어주는 이렇게 접어줄게 동룡 도박 Doh 여기지롱 아 여기지롱 으 시간 시간 핸더슨 그 미션 아 이거 여기 과거건 미래건 다 힐이구만 일단 여기를 뿜뿜 침착하게 업데이트 했다구? 아 시간 시간 빤스런 ok bt 빨리 태워 свое 여기 Did you think? 기준이 뭐지? 내가 타고있으면 내가 잡고있는건 다 시간이동하는건가? 완전 지금도 편한데로 다해놨네 내가 타고있으면 그러면 어디까지 인식해가지고 시간이동을 시켜주는건데 그럼 내 발밑도 발 닿았으니까 막 시간동되고 해야되는거 아냐? 근데 막 지금 이 편한데로 나왔네 점프한채로 이렇게 해야되는거 아냐? 자 자 어디서 왔어? 여기서 좀 바꾸면 쟨 놔두고 이거 그러니까 내가 다음부분들이 다 뭐 너무 편한데 이거? 너무 편안하게 해놨는데 내가 타면 아 저거인가? 이게 또 뇌로 연결되있으니까 나 pixka 먹어ram 도망있다 이놈아 도망있다 이놈아 안죽어 안죽어 뚱둥둥둥 으쑤 혼도놈 어허 잘가라 친구여 너와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 있지 않음아 그럼 얘는, 얘는 왜 그... 타임몬프같이... 어! 같이 죽자! 같이 죽자 하고 태워온거 빨리 버트리 아악! 같이 죽자 하면서 아악! 함께 폭사하자 여기서 시작이야? 스킵해도 되는 부분이 없구요 타자! 탁! 앗... 저게 뭐... 마 Servi전사 부터 이동 지금 이 설정대로라면 같이 이동해야 될 거 같아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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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네! 다 죽네! 살포! 이렇게! 오 새로운 무기 아이온! I'm my dream I'm my dream 시간을 되돌리는 자 해킹 오오 야아 야아 해킹 역시 전문적 해킹을 배웠구만 해킹을 배우면 전문적 해킹을 하면 칼따비로 그럴 수 있지 그 그래 그 개머리판으로 해제하는거보다 더 설득력있다 그렇지 개머리판 외번쳐가지고 해킹한거 낫다 이거 뭐지? 뭔가 탈수있게 생겼네 아 잠깐만 우와 개이득이네 과거에서 한번 터트리고 미래에서 한번 터트리고 이거 타임프레오스 아니야 이거? 파이럿쿨 엔게이저 모두 빠스네 나아우 그렇게 놔주지않아 저거 떨트릴 수 없나? 탈출하라면서 왜 지금 내려와 버텔쿨 엔게이저 베터리 베터리 멍청했기 때문에 자 레터리 배터리 엌 이거 저거 아냐 이거? 오 응 퀵 실버 둥둥둥둥둥 둥둥둥 시간이 멈춘건 아닌거 같애 어 움직이고 있어 멈췄나? 뭔가 천천히 움직이고 가는데 야 멋있다 시 시간이 멈췄지만 피는 튄다 푸르르르 역시 피는 물보다 지냈어 무리였으면 움직이지 않았을건데 야 개간지다 이게 시공의 폭풍속으로 들어간거 아냐 시공의 폭풍속으로 도 이들쇠 어 배틀필드 파이브를 암시하는 것인가? 어 저기 저기 시공의 후풍 히오스 뭐지? 다시 돌아왔는데? 히오스 어 뭐야 어 저기다 히오스 히오스 으아아악 히오스 들어가야 되는거 같지 이거 오케이 시공의 후풍은 정말 최고야 히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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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 쿠버, 앤더슨은 죽었지만, 우리의 미션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스텔라 비컨 앞에서 우리의 필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하면 어쩔건데 로버트가 이 새끼들 지금 인간한테 명령을 시키고 있네? 안하면 뒤질 것이다? 해야 된다고 와 이렇게 해보겠다는거야? 와 니 혼자 왜 가는데 삐졌어 이 새끼가 이거 호감부 가서 들어온건가? 태워줘 태워줘 오우야 높이서 보자 이 안개는 뭐지? 이 안개는 뭐지? 이 멍청한 놈들 이 멍청한 놈들 언제나 언제나 그렇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푹 시대 로닌 스워드 블록? 아크웨이브 스워드 코어 이거 이제 아 로닌이니까 약간 칼미드로인가? 오예 오예 에이 에이 오예 아 아 아 아 아 전화가 없었죠 무슨 소리가 없었죠 다 훅건가 이게? 아, 이 경기, 경기회기 뭐지 이거? 지금 뭐한거지? 수만들 시간 멈추는건가? 뭐지? 칼로 맞기 아, 요렇게 슉 그런 다음에 츄킹 하고 이렇게 나오는 슉 슉 슉 슉 아 아 we can attempt to activate the beacon from the control room i recommend we go ther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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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도망가면 되었습니다. 저의 세계에서, 그는 그 비건이 아닙니다? 차이 도망가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친 hält 다 뿡 heard about the Beacon. 이것은 자제 좀 시작합니다. 제작기서, Arc Tool, Function. 전해방 수 있는 5MJ. 빈콜라 잘 알게 되었습니다. ASD-105님 실리얼 보도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면 나한테 고치라고? 야 근데 디테일 좋다 와 개 아프겠다 이거 봐봐 이거 슬라이딩은 봐봐 엉덩이 다 털리겠다 봐봐 봐봐 김 이 벽에 뭔, 뭔 일인거야? 완전 지진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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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어디로 가야 하오 다시 돌아서 왔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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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죽는걸로 죽여야지 템블럭 일단 마스티프 가지고 다 뛰고 다 뛰고 여러분들은 시작할게 너무 높이 시작하겠다 아이고 이라 다 뛰고 얼마나 더 가야되 뭐하는것이야 이걸 타면서 선택지를 고르라고 너무한거 아냐 여기 좀 똑바로 서있을때 선택지 고르라든가 저거 타면서 선택지도 고르고 아 뭐야 이거 이렇게 날아가는거야 지금 뭘 봐 소프트볼? 새로운 부분을 한번 써볼까 어 어 어 어 이거 붓는? 어 찹쌀떡같이 찹쌀떡 찹쌀떡 아 네 삭제의 성님 구독 감사합니다 도대탑 정리 어떻게 하라고 이제 로케이드언 알크 툴 내려가면 되겠지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슈 아크 툴 리코이엇 저기있나, 네 학젤의 성리 5개월 보도록 감사합니다 아, 저기 있다 넌 뒤졌다 으이익 시, 헤헤 개낚시네 자 아하 점프하면 멈춰 이 새끼 뭐있어 지금 약간 하프라이프랑 비슷하네 멈춰 멈춰 이걸 지시면 멈추게 할 수 있는거고 크롭 크롭 장비를 정답이다 벽을 타야되네 크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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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피드 크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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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라이프 투식시네 베이컨 컨트롤 아크툴 어떻게 열어 아 c 아니야 이쯤 가야되 오 궁력을 무시하게 내버렸어 슈위위위위위한 다음에 2단점 오켓 들어왔고 어? 이거 소용없나? 아야 아니 내려놓아 버렸으면 야 이거 던전에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D&D2인데 이거? 그래 브레스 피하기 D&D1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만 빡 빡 빡 빡 빡 아니 여기can 의내 σου 어떻게 해야돼 한번 봐봐 오어허허헤헤 오케이 buoy..... tss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야!베이베 택업 아 이거 극한의 그거다 극한의 피지컬 점프점프점프하면서 다 쏴았야 돼 타다다 detما uncontroll 쫙 쫙 악! 호! 쨔아악! 그가 인프레시브 했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렇게 붕붕 날아다니는데 쟤들 막 뛰어다니고 하면 그 전쟁터에서 좀 상박감 느끼겠다 그래서 저 새끼들은 장비가 좋은거지 실력이 좋은게 아닌데 나도 저 옷 좀 잘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막 자꾸 씻고 까댈 것 같아 저도 그냥 쫓음을 차지하면 잠깐 Imprim 지금 타고 있는 배경으로 작업하는 게 좋았지? 전 정보를 forsake다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잠시 기다려,mot old 터뜨릴 시간이야 트레이는 창배렐 방 Nabr지를 불고합니다 인사의 트레이은 차량을 받았다니? 그 앞에 서서 도인하셨었을 Idiot 음, 따져 야, 또 또 또 딴 데도 해서 전원 넣으러 가라고, 이 새끼들 알았어, 알았어, 일찍 움직일게 방, 방사능이 가능한 곳으로 들어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야, 시발, 아이고 어, 방사능 가능한 곳에 들어가서 이 짓거리를 해야 돼? 아, 어! 내가 죽음차고요 아, 어, 어, 어 인류의 미래 넣어줬다 와, 이거 극한 직업이네 방사능 가능한 곳에 들어가서 꺼야 돼 뭐 막을 거 아냐 나 지금 방사능 묻었다 어우, 비벼, 비벼 비벼, 비벼 야, 과부하 시킨 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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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로드 연결하자 파이로드 연결하자 고생하러 갑시다 나 이거 일본 여행할때 이렇게 말 봤었는데 나 이거 일본 여행할때 이렇게 말 봤었는데 조심히 조심히. 우리 이미 좋은 사령자 다 잊어버렸어 나의 사령자 다 잊어버렸어 파이로드가 빠진 파이로드가 저희는 죽들이 잘 된데 프로 feud이야 파이로드 연결했어서 아 이거 또 내려서 내려서 이거 쏴줘야 돼? 괜찮게? 좋다? 뭐야? 안 떼어준다 어우 지식 저까지 가야 된다고? 미친 소리 하지마! 오케이, 그러길 바래 자, 떼 봐 Panzer 수师 총 죽고싶지 않아 4 믿으세요 아 쐈다 브로 브레이브 레인으로 브레이브 레인으로 브레이브 레인드 이번판은 뭐 별일 없이 파크루 스테이지겠죠? 예전엔 에어커러워 쑤쑤쑤 하하핳 뷔타 저까지는 못 뛰어가는데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나? 저 다리 위까지 올라가려면 저 다리 위까지 올라가야 되나? 안 올라가지나? 저 다리 위까지 올라가야 되나? 아 이걸 왜 안 잡는데 이 새끼는 사다리로 못 타 이간점프다는 놈이 아 이거 움직여야 돼 아니 그냥 크레이 타고 가자 그냥 아 아 참 피곤하긴 하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행성 파괴무기가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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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속 씩쉽 하 shy 으아아아악 거기 바구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오케이 내꺼야 OK 아윗하 스윙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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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내 컴퓨터 누가 해킨거 누구인도 안되지를 진정하자 진정하자 아 우와 떼어지러 물렀다 안녕 바이 바이 Do you wanna be the swanman? 내가 죽는다구요 오케이 저기 빨간 리본 기ride Cathy 잘 perm simply essa 문 nationale 후언 또 또 또 또 크레인 만지라구 유 '' 이색의 타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지 이걸? 이렇게 다시 다시 또 정렬 새로워가지고 DDM 다시 한번 말아주세요 쯧 오케이 여기서 한 바퀴 다같이 돌자 동네 깜빡 퀴 킬로 1 4 호스톤 파일럿 사이티드 동네 킬로 1 4 커피 흠 너무 많이 돌아가는데? 일단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꼬러꼬러 가지 않게 안 온구만 도착 도착! 도착해! 도착해! 어디있어? 어디있어? We lost control gun! 오! beating! 죽을래! 죽기! 클리어 오 류민 됐어 어떻게 해야되 이거를 자 크레인을 움직여야되나 뭘 봐 근데 어차피 이거 로봇들이 다 움직인건데 노 퍼스널 온 램프 와일 머신너리 이즈 인유스 노적이 다 로봇들 일단 우리 친구들을 먼저 끼워넣자 램프 크레인 어디서 조정해야되 워킹 모듈 저 아닐거고 무조건 저 저 이제 또 물로 오기 시작하네 아, typischer IMC-Schmachkopf. Standing back up. 스토커들을 위해 끼워먹기 잘했지. 어우 터진 터진다. 어이, 뭐야 이거. 어이씨. 쟤가 먼저 발차기 해버리네. 아이고, 진짜. 터진다. 어이씨. 정신없다. 아아. 오우. 아이고, 안죽었어. 저기. 아아. 아아. 클리어. 어디있어. 누가 떠드는 소리 들리는데. 음. 지 혼자서 막, 지 혼자 밖에 안 나오는데 혼자서 막 주절주절 거리면서. 탑탑 이렇게 업링크 모듈을 끝내고 탑탑탑 자 가봐 정말 이렇게 쉬운 게임 있나? 너무 쉽잖아 혹시나 모를까봐 다 알려주는 게임입니다 공략집이 필요 없는 게임입니다 탑탑탑 아 내가 뭐야 이거 어..오케이 어 저기 언제가 있었어 어 내가 어 좀 만en goddamn 으 찜 라인 어디 지금 어디를 디itta고 지금 썬더볼트 오오 이거 빅파킹건 아냐 이거 어? 찌직 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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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황수에 남지 않았구만 안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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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씨 하하하하하하 그네... 그네로... 그네 공중에서 털어버리네 합승! 런인으로 하.. 하.. 야야야야 가지마 가지마 bt bt 모든 시간들 아우라니 네, 우리가 보기부에 내가 only him 난 괜찮으세요 Hell yeah What a hot streak Hot streak You're not indicating a temperature problem You wish for me to investigate this Hot Streak sensation further It's just an expansion, BT It means to have them to raise a lot of enemies quickly But you're good I have added hot streaks to my vocabulary. I have had numerous hot streaks within the past 38 standard hours. 음. Protocol 2, mission update. Replace the uplink module. Uplink module. Uplink module is at the top of this dish. 어,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열나간 거 아니야?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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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Double πο qu aside 슉슉 쏙 들어가고 슉슉 슉슉 캔이나 아쉬가 죽어 너의 명령들이 죽었고 우리의 라디오가 죽었고 왜 이렇게 늦어 언제 죽었고 전보로 연락을 하고 있나 슉슉 얘는 오래 살지 못한다 공중에서 갈기 이것이 바로 에어워크라는거다 슉슉 슉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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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수 어허허허 오케이 뽑아 야 이거 이거 주작된거다 이거 나쁜 놈들이 후후후 오케이 땡큐 와 뭐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autonomous 귀...귀엽네 스키 바꿔줘야ン고많 하하하하 가자 가자 뭐 저기 도든지 와아아아 . . . 모르겠네. 아이야.. . . . . . 승렬 승렬 으아! 쏴! 으아! 다진이다 자, 소드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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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처! 아, 이거 저 옆에 달려있는거 저거 아냐? 자, 이제 바로 용검 들어간다 까냐! 흐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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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아! 휴아! 후아! 쏴! 허아! 후아! 우어!!! 우앗! 우워! 우우워! 우리 리액터가 불가능합니다.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할말이... 봐봐. 얘들 기뻐하지도 않잖아 지금. 무통 있게 이고나면 우리 복수를 했었는데 너무 차복하게 발라버려가지고 어? 이거는 우리 편이라 좀 심한데? 이러면서 지금 할말이 가버렸지. 참한점 아닌데? 이러면서 저거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문이라고 그랬어. 연결되었어. 1편에서 모든 아줌마인데? 연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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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라이플맨탈으로 주다니? 나를 지금... 어? 여기 있는 타이빈입니다.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